위를 좀 늘려주십시오. 경찰 여러분 지금 우리 애국자들이 앞사지게 됩니다. 옆으로 동시에 늘려주십시오. 지금 우리 애국 동기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앞사지게 됩니다. 많은 분들은 오지 마시고 조마터로 좀 가주십시오. 조마터로 너무 많은 앞사지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김대중과 김일성 일단들이 높이네는 양국에서는 전절해서 진단을 끝난 미처입니다. 이것이 현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4.15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이런 시대의 같은 인간들을 다 소개력 기다리고 있습니다. 김방 김일성 김일성 네 감사합니다. 범죄라 범죄라 예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바랍니다. 압승을 압승을 한 번씩 연기 한 번씩 연기 진행합니다. 여러분 또 저희가 한 번씩 하늘을 itty 하고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곳을 향해서 축사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축사를 했느냐. 3월 1일 독립운동은 사유통일러 완결되나라고 했습니다. 4월 1일 독립운동은 사유통일러 완결되나라고 했습니다.